에이스스 비버봉 노트북이고 프리더스 제품인데 윈도우 11 설치 usb 로 설치 한번 해 보겠습니다 usb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지금 랜도 미리 c 타입으로 설치했습니다 c 타입 랜카드 이용해서 랜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usb 꽂아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부팅이 됩니다 켜 볼게요 한국어 한국어 네 키보드 선택하고 다음 지금 설치 누를게요 제품 키가 없으면 선택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로 다음 동의하고 두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 옵션은 지원되는 윈도우 버전이 컴퓨터 이미 실행 중인 경우만 사용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윈도우만 설치로 지금 근데 설치를 하는데 드라이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요 문제가 뜹니다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뜨면은 ios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설치 usb 를 뺀 상태에서 전원을 끄고 F2 눌러 바이오스 화면에 진입을 합니다 바이오스 진입한 다음에 여기 어드밴스 세팅이 F7 키가 있어요 F7를 눌러대고 마우스 있으면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 어드밴스로 들어가서 이쪽에서는 쭉 내리다 보면은 vmd 셋업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내블 해서 디저블로 바꿔줍니다 네 경고창은 눌러주면 되구요 이 상태에서 세입을 합니다 이쪽에 F10 키나 세이브 F10 키나 세이브 F10 키나 세이브 눌러서 컨펌하고 리셋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셋업하니까 usb 를 다시 뽑아줘야 돼요 설치를 해야 되니까 usb 다시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할당되지 않은 드라이브가 생성됩니다 요거 이제 오일리 제품이구요 요거를 그대로 하나 써도 되고 뭐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만들면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반반씩 나눌 거에요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256기가 로 할 거에요 256기가를 MB로 한사라면은 숫자가 262 144 정도가 됩니다 262 144 그래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구요 요게 주에다가 설치를 할 거고 이제 뒤 또 확장된 것은 할당되지 않은 공간도 요것도 하나로 사용해서 만들기 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적용 주주주가 됐습니다 3에서 다음 눌러서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 걸리고 이제 리프팅을 합니다 5분 정도 설치 진행 하네요 6분 정도 5분 정도 3분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윈도우 설치가 됐습니다 윈 11 초기 화면이에요 이렇게 할당이 됐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 C C는 이건 됐고 이거 빨간색은 USB 설치할 거예요 빼볼게요 뺀 상태에서 나머지 화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컴퓨터 관리 가서 디스크 관리 C 있고 이거 D 드라이브 할게 로우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포맷을 하겠습니다 새 볼륨은 D로 하고 NTFS로 NTFS로 하겠습니다 인테비스를 냈고 여기서 경로를 한번 드라이브 문점인 경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추가 할당을 D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D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보이던 거 보이게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CD가 다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드라이버 마스스 드라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장치 관리자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안되면 물음표나 느낌표 X로 설치가 돼요 인터넷 연결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까지 자동 설치나 설치가 안될 경우에는 에이수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에이수스 한국 여기서 고객치원 그래서 종류별로 있으니까 그래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에이수스 비보복 노트북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lis 로봇 자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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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t